안녕 보이즈 플레이 타임 친구들 오늘은 내가 공룡 머리를 엄청 많이 준비했어 그럼 내가 소개할거야 봐봐 엄청 많아 그럼 우리 다같이 볼까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그럼 재밌게 시청해 우와 엄청 많은 공룡들이 있어요 근데 딱 한가지 아닌것이 있어요 어떤건지 찾았나요? 바로 이거 이거는 공룡이 아니에요 귀여운 강아지 첫번째 공룡머리는 바로 이거 우와 연결된 긴 강을 가진 파라사우룰루프스에요 내 몸통 궁궁궁궁 여깄어 연결해볼게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야 다른거 궁궁궁 나는 어때? 아니야 궁궁궁궁 나는 어때? 궁궁궁궁 좋아좋아 오, 버튼이 있네요. 우와, 다리가 움직여요. 목도 움직이고, 눈에서 불빛도 나와요. 귀여운 파라사우룰루프스, 가자. 짠, 공룡뼈네요. 우와, 꼬리에 뼈 뭉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안킬로사우루스 같아요. 트리케라톱스는 아닌 것 같고, 이 얼굴을 연결해 볼까요? 으쌰, 으쌰, 짠. 꼬리를 누르면 눈에서 불빛이 나와요. 안킬로사우루스, 가자. 쇽쇽쇽, 쇽쇽쇽쇽쇽쇽쇽쇽. 짠, 이번 공룡은 다리가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네요. 어떤 공룡일까요? 트리케라톱스일까요? 오,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 볼게요. 으쌰, 으쌰. 으쌰. 헉, 히라노사우루스네요. 꼬리를 누르면 역시나 눈에서 불빛이 나와요. 우와, 너도 들어가 있어. 다음은 목이 긴 공룡이에요. 어떤 공룡인지 친구들도 눈치챘죠? 이 몸통에 연결해 볼게요. 짜잔. 우와, 목도 길고 꼬리도 긴 브라키오사우루스. 슝쇽쇽. 슝. 칼르노타우루스인가봐요. 다른 칼르노타우루스도 만나볼까요? 짠. 베이비 칼르노타우루스예요. 머리 위를 눌러주면 눈을 깜빡깜빡. 그리고 꼬리 밑에를 눌러주면 목이 쑤욱 늘어나요. 귀여워. 다음 칼르노타우루스는 우와, 버튼을 눌러주면 입을 크앙, 크앙 하고 벌리네요. 꼬리도 움직여요. 다음 칼르노타우루스. 짠. 이번 친구는 주라기홀드에서 나오는 칼르노타우루스예요. 버튼을 누르면 목이 쭉쭉 빠지면서 입을 벌려요. 꼬리도 흔들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 머리가 엄청 많아요.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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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벽한 뿌라키오사우루스! 다음 머리는 하얀색 머리인 인도미노스 렉스 머리에요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어? 입에 뭔가 물고 왔어요? 으쌰으쌰! 내놔! 작은 인도미노스네요 우와! 다음 인도미노스 짠! 이번에는 아기 인도미노스에요 아기 인도미노스는 입속을 꾹 누르면 얍! 얍! 다시! 입을 누르면 눈에서 불빛이 나와요 그리고 꼬리를 누르면 입이 벌려지고 다시 입을 누르면 앙! 하고 담으네요 귀여운 인도미노스 이번 인도미노스는 목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꼬리를 위아래로 돌려주면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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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로 헤드뱅을 해요 으하하하하하 정말 멋지게 생겼죠? 인도미노스에요 여기 작은 공룡! 여기 작은 공룡 머리가 있네요 손가락에 꽂아 볼까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이번 공룡은 어떤 공룡이죠? 입이 길쭉하고 마치 악어 같은데 너의 이름은 뭐야? 잠시만요 짠 스피노사우루스에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있는 볏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콩콩 이번 공룡은 뿌리 세개 달린 트리케라톱스에요 이야 변신시켜 볼게요 으이..옥 우와 다른 공룡머리로 변신했네요 트리케라톱스 어?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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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이 들어가 있었네요 알을 열어볼까요? 뿅 눌러놓으면 조금 있다가 알이 자동으로 열려요 뽕 하고 열렸어요 우와 귀여운 트리케라톱스 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귀여워 다음 공룡은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내가 더 무서운 티라노사우스다 아니야 내가 더 무서워 아니야 내가 더 무서워 어? 니네 싸우면 안 돼? 우와 트리케라톱스네요 몸통을 연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멋진 트리케라톱스 완성 이번에는 초록색 티라노사우루스 머리예요 오? 티라노사우루스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 머릿속에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와 레고 공룡이네요 몸통과 연결해주면 티라노사우루스 완성 초록색 티라노사우루스 머리예요 이것도 연결시켜줄게요 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때? 이것도 아니야 그렇구나 그럼 이거 우와 맞아요 맞아 짠 이번에는 초록색 몸통이에요 어? 갈색 머리 아니야 초록색 머리 좋아 좋아 짠 초록색 공룡 마지막으로 엄청 커다란 모사사우루스예요 우와 느낌이 진짜 공룡 같아요 어땠어 친구들? 오늘 재밌었어?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 하하하하 호호호 toen 만 all 행복 ahu ho хочу of night